안녕하세요 짐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 방송 레슨을 가려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골프 방송 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있어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레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레슨 방송을 많이 보면서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듣고 나면 또 보고 나면 금방 잊혀지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프 방송 레슨을 어떻게 시청하는 것이 좋은가 또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골프 법칙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언더스탠딩을 스탠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배워서 연습을 해서 자기가 그 느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그 느낌을 필링을 채득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 스윙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이니셜을 타서 ULT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레슨을 받는다 해도 실력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스윙을 해야 하는지 그 스윙의 법칙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는데 발전이 잘 안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탓일 수 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해서 또 설명을 너무 어렵게 했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또 불성실하게 다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탓이 있든지 간에 스윙 법칙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윙을 배우니까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한다 해도 실력이 좋아지지 않고 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골프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수많은 레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볼 때는 좀 공감이 가고 수긍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왜 내가 이때까지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기쁜 마음이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느낌을 선생님 입장에서 레슨하는 교습가 입장에서 자기의 느낌을 시범을 보이고 그대로 따라 해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는 스윙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하고 배워서 수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느낌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라하라 그냥 단순히 자기 진수로만 그 느낌만을 설명을 하면 알아듣기가 어렵고 또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왜 그렇게 치느냐 이렇게 따라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입식으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때도 보이지만 곧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과학적인 원리 그러니까 로우를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 법칙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맞는, 자기에게만 맞는 자기만 느낀 그런 주관적인 느낌만을 마치 법칙인 것처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만 한 얘기를 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싱글이다 하면 골프를 잘 친다 얘기를 합니다만 싱글조차도 골프 원리를 잘 이해하고 또 잘 배워서 그렇게 잘 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아는데 머리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 몸으로만 공을 잘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스트레스가 강한 긴장이 많은 압박감이 심하거나 또 시합이 큰 시합에 나가게 되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경우는 이런 기본 원칙을,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혼란이 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프 법칙은 아주 중요한 스윙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니까 골프를 치면 칠수로 더 어렵고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나 유튜브에서 하는 레슨을 볼 때 여러분이 꼭 참고하면 좋을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스윙 타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만 사람은 다 누구나 지문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스윙도 다 다릅니다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스윙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스윙은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스윙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스윙이 원플레인 스윙인가 투플레인 계열인가 이런 걸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스윙이 원조다 얘기를 한 모던 스윙이다 해서 원플레인 스윙은 백스윙을 할 때 올라간 궤도대로 가장 가깝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공을 치는 그런 원플레인 스윙으로 치는 것을 원플레인 스윙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처럼 백스윙을 했을 때 서면 어드레스 했을 때 플레인을 그대로 따라 올라가서 공을 그대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공을 치러 들어가는 플레인과 어드레스 했을 때 플레인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손의 위치가 어깨 높이 어깨 밑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경우가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원플레인 스윙이 있다 원플레인 스윙은 완벽하게 원플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투플레인에 비해서 비교적 원플레인에 가깝다 해서 원플레인 스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배노간 스윙입니다 유리판 스윙이라고 해서 스윙을 할 때 유리판을 깨트리지 않는 그 아래쪽에서 원플레인으로 스윙을 해야 한다 해서 이런 스윙 원칙을 법칙은 벤호간이 파이블레센스에 소개를 했습니다 벤호간의 이상으로 원플레인 스윙을 더 완벽하게 실현을 했다고 하는 모노만도 원플레인 스윙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잘 아는 타이거즈의 스윙입니다 타이거즈는 원플레인 스윙에서 백스윙 탑이 어깨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플레인이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어드레스 스윙이 있고 오른 팔꿈치 플레인이 있고 어깨높이 스윙이 있어서 백스윙 탑에서는 어깨높이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스윙이 다시 내려와서 공을 칩니다 그러나 모든 스윙을 이렇게 투플레인 스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플레인 스윙에 가깝게 쇼다에는 치는 경향이 있고 드라이버는 거의 투플레인 계열로 스윙을 하는 것이 타이거즈의 스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골퍼들은 백스윙 탑이 원래의 어드레스 플레인보다 어깨 쪽으로 위로 많이 올라갑니다 공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처음 어드레스 했을 때 원플레인대로 다시 되돌아와서 공을 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백스윙을 하는 스타일은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로 자기 나름대로 할 수는 있지만 공을 치러 들어갈 때만큼은 어드레스 플레인을 다시 찾아 들어와서 공을 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투플레인 스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랜지션을 지그시하면서 원플레이션을 찾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오른팔 팔꿈치가 트랜지션 동작을 하면서 옆구리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동작을 슬롯을 태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슬롯을 태우는 그 구간을 마법의 순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법의 순간이 조금이라도 타이밍이나 강도가 변해서 일관성을 잃게 되면 그때 스윙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 마법의 순간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까지는 잘 치다가 마지막 라운드에 망가져서 우승을 놓치는 경우에는 결국은 트랜지션의 문제 또 슬롯을 태우는 데 있어서 타이밍의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플레인대로 가급적이면 원플레인으로 치는 것이 더 일관적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윙을 하는 폼이나 남이 보기에는 투플레인 스윙이 더 호쾌해 보이고 스윙이 더 시원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 구조상 체를 뒤로 또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다시 원래 플레인대로 공을 내려와서 공을 체하하기 때문에 대부분 8, 90% 이상은 원플레인보다는 투플레인 스윙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골프 스윙을 하는데 자기가 원플레인 스윙을 하면서 투플레인 스윙을 하는 교습가가 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투플레인 스윙의 계열을 하는 교습가가 레슨을 하는 방송을 원플레인 스윙을 하는 사람이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자기가 원플레인 계열의 스윙을 하는 것인지 또 투플레인 스윙의 스윙을 하는 것인지 중간형의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중간형의 스윙을 하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TV방송에서 설명을 하는 레슨을 하는 교습가가 또는 프로가 원플레인 계열의 스윙을 하는 사람인지 투플레인 계열의 스윙을 하는 사람인지 그걸 파악을 해서 자기의 도움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휘둘러서 치는 스윙어 스타일로 타입으로 공을 치는지 아니면 임팩트 위주로 치는 히터 패턴으로 공을 치는 형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절대 옳다 절대 그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누구에게 절대 맞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누구에게 절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윙 이론을 얘기할 때 절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을 스윙어형이다 또 히터형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형 그러니까 스윙어다 히터다 이렇게 해서 스위터형이라고 얘기하는 중간형으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체인 경우에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휘둘러 치는 경우가 많고 짧은 체는 치는 임팩트 위주로 치는 그런 스타일로 치는 그런 형도 많이 있습니다 긴 체는 휘둘러서 감아서 치는 경향이 많고 짧은 체는 임팩트 위주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팔로워와 PDC를 중요시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임팩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을 하자면 휘둘러 치는 타입이 있고 박아치는 것까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타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인 스위터 스타일이 많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히터 스타일이 히터 타입의 교수가가 그런 프로가 레슨을 하는 것은 스윙어형 타입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길에 체격 좋은 프로는 공을 꽤 부수듯이 칩니다 이런 스타일의 남성이 진행하는 방송은 스윙어형 특히 대부분 여성분들에게는 그런 히터형의 스타일의 교수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체격이 좋은 남성분이 부드럽고 우아한 피니쉬를 자랑하는 여자 프로의 스윙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골프 스윙을 하는데 파워를 축정하는 그러니까 축정기라고 얘기하는 힘을 모으는 힘을 쓴 곳 네 군데가 있습니다 스윙어형은 왼팔과 게드랑이 부위를 잘 사용을 해야 하고 히터형은 특히 오른손 검지 마지막 마디 세 번째 마디 안쪽 그러니까 클럽 안쪽을 그립이 닿는 세 번째 오른손 검지의 안쪽 마디 부분 그 부분을 중요시 히터형을 합니다 그래서 공을 칠 때 그 오른쪽 부위를 아이언인 경우는 눌려치고 드라이브인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듯이 이로 벗기듯이 공을 쳐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네 가지 축정기 힘을 모으는 부위를 어큘로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큘로레이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윙을 스윙어 스타일과 히터형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윙을 달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레슨 하는 사람이 스윙어 스타일로 공을 치는 것인지 또 히터형 스타일로 공을 치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자기하고 맞지 않는 계열로 그런 타입으로 스윙을 하는 사람은 그 레슨을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지 얼마 안된 비기네인 경우에는 공을 맞추기 급급하기 때문에 스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윙어 스타일의 교습을 많이 보는 것이 더 골프를 빨리 배우기 좋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골프를 배우면 끝까지 휘둘러라 휘둘러라 공을 치지 말고 휘둘러라 휘둘러라 이렇게 자주 말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스윙의 패턴을 잘 익히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스윙 도중에 공이 있어서 맞아 나가는 것이지 공을 치려고 하면 안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스윙어 스타일에서는 아주 중요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히터형의 스타일로 스윙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 교습관은 다운스윙에서 8시 구간에서부터 힘껏 써서 힘껏 스피드를 내서 공을 마음껏 치면 그만이지 릴리스나 팔로우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미 공은 클럽에서 떠났다 그래야 거리가 더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프 스윙이란 그것이 다 전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또 그것이 다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터득한 대로 자기식으로 교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타입의 여러분의 계열에 맞는 그런 스윙어 스타일인지 또 히터형 스타일인지를 판별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것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의 체형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표준형인지 아니면 마르고 키가 큰 편인지 아니면 근육질이고 또 키가 작고 비만형인가 대부분 이 세 가지 표준형이다 또 마르고 키가 큰 편인가 아니면 좀 비만형인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이 체형이 사실상 자기 스윙의 패턴을 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스윙 패턴은 체형에 따라서 이미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켈리홈은 더 골픽 머신에서 24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립이다 정렬이다 테이크웨이다 백스윙 방식이다 또 백스윙 탑이다 또 다운스윙이다 팔로우다 여러 가지 24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본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24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변형과 그 여러 가지 변형을 기본과 그 스타일의 변형을 자기에게 가장 적합하게 조합을 해서 자기에게 잘 맞는 것을 찾아서 스윙을 하는 것이 가장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이다 그렇게 자기 책에서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호머의 그 TEMG 그러니까 더 골핑 머신 이론에 따르면 물론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골프 스윙을 분석을 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비평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최고의 스윙 패턴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패턴일 패턴을 어떻게 조합하는가 그래서 그 조합을 잘 찾아서 가장 일관성 있게 반복을 할 수 있는 스윙이 최고의 스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TGM 이론이 인간 행동을 너무 기계적으로 설명했다는 비난이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달리 스윙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스윙을 골프를 잘 쓸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좀 더 밝혔다는 점에서는 이 TGM 이론이 아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간별 최적의 스윙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이 골프를 잘 치는 골퍼들의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인에서 아웃으로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도 누구에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골프는 내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조차도 누구에게나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를 고정하면 더 좋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플레인 스윙에서는 절대적으로 머리를 고정을 하는 것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 투플레인 스윙에서는 자기의 신체의 가동성이나 유연성 그런 것에 따라 좀 더 머리를 이동해가면서 쳐도 문제없이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좀 키가 작은 단신에 몸통이 두꺼운 그런 사람은 백스윙을 낮게 옆으로 해서 백스윙에서 쉼 없이 그러니까 백스윙 타입에서 쉼 없이 쉬지 않고 곧바로 돌면서 치는 그런 스타일의 원플레인 스윙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플레인 스윙은 돌면서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투플레인 스윙은 치고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신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허리 허리하고 팔다리가 좀 긴 편인 경우에는 태크웰을 낮고 길게 해서 백스윙 타입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높아진 손의 위치를 오르법 팔꿈치를 원래 어드레스 위치 플레인으로 다시 슬로트 지점으로 떨어져서 내려와서 치는 그런 투플레인 스윙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투플레인 스윙을 하는 경우에는 리듬을 살려서 트랜지션 동작을 조용히 타이밍을 일정하게 항상 잘 맞춰 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의 변화가 하면 스윙이 영칩니다 사실 이 마법의 순간은 타이밍에 달려있다 스윙의 승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서 이 골프 레슨이 골프 방송이 자기에게 잘 맞는 것인지 또 잘 맞지 않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볼 방송 보지 않아야 할 방송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슨을 하는 프로의 스윙 스타일이나 체형이 자기와 차이가 크면 그 레슨은 하나만한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테이커 하나만 보더라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해야만 하고 또 늘릴지도 달리 해야만 합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골프 스윙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스윙 패턴을 하고 체형이 비슷하면서 왜 이렇게 스윙을 해야 하는지 그 법칙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자기를 따라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레슨이 그런 방송이 더 좋은 방송이다 더 자주 볼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혀 닮지 않는 스윙을 하는 프로그램 레슨은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야라 이런 소크라테스가 말을 한 것처럼 골프 실력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체형이고 또 어떤 패턴의 스윙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던 또 선배들이 앞서서 밝혔던 그런 법칙들을 배워서 자기에게 최적의 스윙 패턴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스윙 중에 가장 큰 단점 하나를 고치고 그 큰 단점을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단점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골프 스윙은 완벽할 수도 없고 또 결코 다 완성할 수가 없는 끝없는 길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습해서 스윙 감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유지해서 점점 하나씩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 골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했던 여러 가지 골프 법칙에 대해서 했던 방송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권투를 빕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